앰플의 정석이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속건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든든하고 같은 같지도 않은 그런 중간 제형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발랐을 땐 더 묽은 제형을 만지는 것 같이 라이트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주름이 많이 옅어진 기분을 실제로 좀 받고 주름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하는 그 임상 결과도 있다고 해요. 순수하지만 아주 강력한 안티에이진 성분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프팅 기능까지 넌 뭐지? 1당 100인가? 약간 이런 느낌